인데요. 아 저 이렇게 생겼어요. 아니예요. 아 지금 볼이 이래서 그렇지. 그렇게 생겼다니까요. 뭐 하세요. 아닌데. 아 저 이렇게 생겼어요. 못 생겼네. 그렇게 생겼어요. 사진하고 똑같은데. 아니다 못 봤더라. 아 이거 메이크업 하는 게 무슨 일이야? 이거 하면 변명입니다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, 저 사진이랑 다른 이유는 헤어랑 메이크업이나 의상 문제지 제 얼굴 문제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 계속 저래요.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고요. 그냥 막 그렇게 막 다른 건 아니에요. 네. 지금이 좀 많이 힘들게 생긴 거지 그게 막 다르진 않아요. 이거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.